자 카사딘이 이번에 리메이크가 됐죠? 힘의 파동 이게 원래 카사딘 근처에서 6스택이 쌓여야 이제 스킬 활용이 가능했거든요? 처음 찍었을 때 주변에서 스킬 6번이 안 써지면 못 쓰는 상태였는데 이제 바꾸임 찍자마자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에 이것저것 정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글링이 편해져가지고 그래서 어? 그럼 혹시 힘의 파동 패치도 됐으니까? 카사딘도 정글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정글 카사딘 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습모드에서 돌아봤는데 돌아와지긴 하더라고 하지만 솔랭에서는 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자율행에서 4분 구합니다 자 꼴보기 싫은 사일러스 벤해줍니다 왜냐? 어? 카사딘 정글이 사일러스보다 좋은게 뭔가요? 라고 하면 대답할 자신이 없음 기분 나쁘니까 벤합니다 마! 니 심리오 카사딘 모르나? 갈! 자 트리플 베리 하드리시 부탁드립니다 슈베아씨 아 됐습니다 굿 자 여기에는 힘의 파동을 안써도 된다 이런식으로 평화롭다 굉장히 평화로움 어? 괜찮아 사소하다 이 정도야 바로 교환 자 바이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치 와 개아픔 정글이 왜이렇게 아파 이거 너무 아파 일단 무지성 풀캠 중 어? 이거 같이 받아서 자이브를 막아주죠 그치 오케이 가는 중 바로 출발 6렙 찍고 오케이 이거라도 잡자 아 좋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가자 좋아요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자 니신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 합법적으로 먹어주고 다시 정글링 어? 와 아까비 너무 아까운 딥 안되겠다 근데 음파를 내가 맞아주는게 나았겠다 뒤에서 맞았구나 니신이 있는거 같은데 하지만 바텀도 오니까 그냥 가보죠 바텀이 와가지고 오 좋습니다 나이신 저도 가는 중 크게 몰려면 뭐 되지 않을까? 얌이 좋아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가는 좋습니다 요거까지 좋아요 오 제약골드 다먹었다 굿 다먹어 한번 이건 뭔가 용에서 잘 싸워도 될거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도와주실 분이 혹시 없네요 네 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 자체는 오 릿신 되게 화려한데 칠속이 전혀 없어 ㅎ 호호호 일단 뭐 좋았습니다 일단 화려했다면 오케이다 저도 잡았다 자 말자 이녀석 굉장히 무리하는구나 그냥 실드를 쓸걸 파동으로 정리하지 말고 실드를 썼더라면 생각보다 강하네 리안드리가 어 뭐야 이거 왜 도와주지 아론을 먹으면 될 것 같죠 이대로 좋습니다 궁이 없는 아리 대위기 아 네 죽었네요 말자 궁도 아직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끝 야미 먹어주고 먹어주고 나이스 한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잘 벗어 이런거 그냥 이런식으로 잡으면 좋겠죠 야미 아 근데 뭔가 허무하게 끝나겠네 뭔가 더 하고싶은데 잘 건덕지가 없네 에라이 와 저기 안 두고 너무 아깝다 에라이 그냥 들어가 가버려 수고하셨습니다 방패를 좀 아끼죠 끝 아 네 여기까지 경험치 경험치 같이 야미해주고 막타도 먹어주고 막타도 먹어주고 아 좋았습니다 가사님 정글님 괜찮나요 정말 안좋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안좋음 놀라울 정도로 안좋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원래는 불가능했지만 안좋은정도에서 멈췄어요 자 이거는 미드 가면서 6렙 찍으면서 가는게 좋겠죠 단중 6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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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키면 지켰다 오케이 여기까지 도망가 어시 좋아요 수당도 들어왔네 도티를 먼저 노리는게 낫지않을까 때려 때려 아 좋았습 좋았습니다 나쁘지않다 6렙 찍으면 정글링이 좀 사람다오지 좋은건 아니지만 어? 정글링을 돌자 일단 어 가는중 이거는 뒤늦게 가는중 가고있음 가고있음 오케이 잡았다 이미 이미 잡았죠 나잇응 나잇응 어? 뭐야 좋습니다 나잇응 나잇응 아트럭스 이녀석 안빼? 안빼면 죽어 이렇게 넘으면 잡을 수가 있겠죠 나이젠 어? 아니 이지리얼님 블루 어디서 났어요? 우리팀 블루가 없는 곳이지? 하이 야미 끝 어? 못 이길 것 같아 아니 뭐란 곰이야 상대 왜 이렇게 센가 있네 안중 아 네 좋았습니다 어? 야미 나오면 이런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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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다 어? 펜타? 가능? 어?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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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나이스 나이스 응 네 자 이쪽으로 돌아서 어? 어? 어 비상 비상 살악쇼 이게 무슨일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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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해 아래쪽으로 가자 아니 시작부터 이런일이? 도움 도움 도와줘요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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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 이거 뭐야 내가 잡아보자 잡은거 같은데? 레드 묻혀주면서 레드 묻혀주면서 가버려 굿 파밀이 들어올거 같으니까 이거 먹고 한번 가보죠 잡 가는중 꼬리 흔들기 혹시 가능할까요? 어? 가는중 꼬리 제대로 흔들었다 이거 굿 아 네 잡았습니다 라인을 좀 놔둘게요 이거는 이정도? 캔니 달려와서 머블만 하지않을까 이러면? 어 가는중 아 되지않을까요 이거는? 좋아요 나이스 탑으로 올라가는중 오케이 됐다 이건 이미 잡았다 그죠? 어? 좋아요 가던 가는중 마구 달리는중 모른다 이거 와 아가비 노플 노플 아 다행이다 그래도 잡아냈습니다 어? 야미 어우 달다 0이나 먹을까요? 끝 네 빨리 먹고 도망가야되는데? 가능한가? 어 되겠다 맞읍시다 좋아용 좋아용 가는중 그치 자미 어? 금 어? 저기 미쳐날띠고 있습니다 가버려요 가는중이요 3일 탈포인데? 다행이다 그치 와 다행이다 흐흐흐흐흐 나이승 고기 리네가 네 반중 르트 수가세요 얌이 맛있다 꿀맛 뭐야 이거 맛있다 그쵸? 누가했습니다 GG 축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